게임 시작한 겁니다. 자, 고객님. 준비되셨어요? 화이팅! 화이팅! 자, 갑니다! 네, 과연 표현을 잘 하는 건지 이해했어요? 자, 느낌만큼은 그대로 뒤에 분에게 우리 시청자 분들은 정답을 알고 계십니다. 조희씨 뭐예요? 자, 느낌받았으면 그대로 뒤에 분에게 똑똑 저거는 뭐 산을 털 안고 손을 흔들고 있는데 모르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자, 38점 자, 그래서 감이 중요합니다. 감이. 과연 어떤 게 변현됐을까? 어쩌라고 자, 정답! 자, 저를 보세요 어쩌라고 맞나요? 정답은 이거였습니다. 뭔데요? 못 맞추셨어요 구독이 부족 자, 대중비 다음 또 들어갑니다. 어렵다. 몇초 남았죠? 57초 지나고 있습니다. 1분을 지나고 있어요. 이거는 좀 쉽네요. 자, 표현합니다. 어, 옆으로 막 뛰어가. 옆으로 막 뛰어가. 어? 아, 우리 주장팀이 좀 약하시네요, 오늘. 어, 그런 건 반칙이야 반칙. 자, 똑똑 어, 이거 일단 어, 표현됐어요. 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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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 자, 속담입니다. 대충 좀 이게 해야돼요. 어려워, 어려워. 이거 표현이 좀 됐어. 아, 저분이 좀 약하시네 갑자기. 윤준씨 약하고 있어요. 아, 어? 아닌데. 옆으로 키워, 옆으로 키워, 옆으로 키워. 자, 속담이에요, 속담. 속담이에요. 속담이에요. 니가 개바스라니. 속담이에요, 속담. 자, 정답. 니가 개바스라니. 아, 그거 아니에요. 틀렸습니다. 정답은 가제는 개편이다였습니다. 네, 지금 2분 지나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해주세요. 자, 다시. 자, 이번 한 문제 맞춰야 돼요. 자, 이거는 좀 잘만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똑똑 세 번째 문제 맞나요? 자, 세 번째 문제 맞나요? 자, 뭘 이렇게 막 하죠? 막치질도 막 하고 MC가 약간 주면은 뭔가 고칠 것 같기도 하고 네, 여러분들도 보시면서요. 한번 맞춰보시길 바랄게요. 자, 몸으로 말이에요. 소리를. 자, 그렇지. 다리가 풀렸어. 다리가 풀렸어. 아, 나 알 것 같아. 막 지진하고. 자, 이 느낌 잡았어. 자, 마지막. 자, 임 44초. 할 수 있어. 그렇지. 어, 넘어졌어. 자, 이거 잘 연관하세요. 막, 망치로 막 두들기고. 소가, 소가 있고 망치로 막 두들겨요. 자, 정답은 줘. 정답. 뭐 잊어버린다고 하는 건데? 소 잃고. 소 잃고. 소 잃고 약간 멋지니. 야, 맞췄습니다. 정답. 자, 다음 번 빨리 갑시다. 50점 획득했습니다. 3분 지났습니다. 아, 벌써 3분 지났어요. 이거는 제가 보니까 먼저 하는 게 불리해. 그쵸? 먼저 하는 게 불리합니다. 왜냐면 이런 게임을 먼저 어떤 게임인지 알고 여성대표 팀들이 또 하니까. 자, 승고마리. 다시.